제일 고마웠던 분들은 위도 주민들 참 잊을 수가 없죠.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죄송한 게 위도분들 한번 찾아야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못했어요. 옷 갈아입으라고 옷 갈아입은 것도 갖다주기 음식도 갖다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어요. 굉장히 고맙게 잘해줬어요. 뭔가 이런 사고나 뭐 이런 사건은 진짜 왜 그런 기질이 있잖아 빨리 막 꽉 끌어올랐다가 너무 쉽게 시켰는데 꾸준히 기억해야지.